광주 서구 주민 2만 명이 군공항 소음 피해와 관련해 추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광주 공군 비행장의 군용기 이착륙과 관련해 서구 주민 2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144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로 참여한 주민 1만여 명은 지난 2018년 8월 배상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간 이어진 소음 피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됩니다.